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23장에서 이제 rdbms 중에서 가장 경량화되어 있는 sql 라이트 3 sql 라이트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입출력하는 방법과 그리고 GUI를 만들어서 이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사용자로부터 데이터를 입력을 받고 db에 저장을 하고 셀렉트를 통해서 우리가 셀렉팅을 하는 뭐 조회하는 프로그램까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죠? 문제도 풀어보고요. 자 이번 24장이 이제 마지막이 될 거에요. 파이썬에서. 엄밀히 말씀드리면 파이썬의 활용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고 한데 지금은 제가 설명드린 24장까지는 23장까지는 어디까지나 말씀드리지만 백엔드 쪽에서 이제 파이썬을 활용을 할 때 이제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타입, 어떠한 뭐 밤수라든지 클래스라든지 뭐 그리고 람다식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제 백엔드 단에서 이제 GUI 하고 연동이 돼서 어떠한 이벤트 처리를 할 때 많이 쓰는 기본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뤘다면 이제 추후에 제가 이제 파이썬을 이용한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요즘에는 파이썬이 활용도의 가치가 많이 높아진 이유가 빅데이터 분석하는데 많이 쓰여지거든요. 파이썬 자체가. 그래서 물론 뭐 여기에 보면 맵플라시라든지 뭐 여러가지 패키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추후에 제가 이제 파이썬을 다 배웠다라는 문법을 어느정도 안다라는 기초화해서 이제 통계적인 부분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 관련돼서 이제 연동을 해서 이제 하는 장은 제가 뒤에서 이제 요걸 마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백엔드 쪽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마치고 이제 하나 그리고 파이썬을 활용한 뭐 빅데이터 분석 뭐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또 이제 강의를 하나 제작할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파이썬에 대한 내용을 다 익혀 두시고 그리고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활용도가 높은 빅데이터 분석 부분 쪽에도 제가 R 프로그램으로 빅데이터 분석하는 부분을 이제 강의에 올려 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시고 조금 기본적인 개념을 다듬어 주신다면 뭐 제가 추후에 강의 제작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어 쉽게 쉽게 받아들이면서 아 파이썬을 통해서도 이렇게 R을, 아니 파이썬을 통해서도 이렇게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구나. 뭐 다중 변수, 단일 변수, 회기, 선용회기 뭐 이런 등등 그리고 차트 그리는 거 뭐 등등을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파이썬이 지금 급부상하는 언어 중에서 하나기 때문에 아무리 뭐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지만 빅데이터가 등장하면서 파이썬의 활용도가 극대화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에서 파이썬과 빅데이터 파이썬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조금 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파이썬을 배우셨다면 이제 빅데이터 분석 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시는 공부를 좀 하시면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24장에서 다룰 내용은 딴 게 없구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왔던 내용들을 물론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좀 더 외부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아주 작은 저 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니 프로젝트를 하나 두 개 정도를 해 볼 거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미니 포토샵. 포토샵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이 많지만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뭐 이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파이썬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땡겨서 미니 포토샵을 만드는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좀 다뤄서 사진을 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뭐 흑백으로 반전을 한다든지 각도를 조절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가지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소규모 포토샵을 하나 만들어 볼 거구요. 그리고 이제 성적처리 프로그램을 만들 건데 이건 콘솔을 활용할 겁니다. 콘솔을 활용하는데 그 이유가 이 GUI를 만드는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과제로 드리려고 하는 거에요. 그래서 성적처리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과목을 이제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DB에 저장을 할 겁니다. 이것도 이거는 DB를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DB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어떻게 연동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 뭡니까 GUI 환경으로 만들어서 이벤트 처리를 하는 그러한 연습을 한번 더 해 보시라고 일단은 기본적인 틀을 백에서 돌아가는 내용들은 제가 다 만들어 드리고 GUI 환경하고 만드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과제로 해보시면 여러분들은 뭐 일단은 파이썬에 대한 기본적이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은 이제 거의 이제 제가 다 이 책 저 책 그리고 뭐 인터넷 서칭 싹 다 해가지고 다 긁어낸 내용 긁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없는 내용이 없을 거에요. 파이썬을 책을 들춰보면 빅데이터 관련 빼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충분하게 파이썬에 대한 문법 그리고 파이썬을 활용하는 뭐 파이썬 데이터 타입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클래스 객체지향 개념 등 그리고 뭐 람다식 등등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 한번 더 상기시키고 여러분들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장은 그렇게 한 장 이론 시간이니까요. 금방 끝낼 거에요. 그리고 성적 처리 프로그램은 참고로 말해서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이거는 프로그램 실습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씩 만들어 갈 거구요. 이거는 약간의 설명이 덧붙여져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이론적인 부분만 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실질적으로 어 포토샵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한테 어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아무튼 24장은 마지막 장이 됩니다. 이제 백엔드 단에서의 마지막 장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 했던 것들 내용들 이제 복귀하시고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하다보면 이제 이런 저런 프로그램들을 좀 보면 이제 좀 코드 보면 알아보잖아요. 그죠? 알아보기 때문에 어 이제 여러분들의 창의력 사고력이 이제 뒷받침이 된다면 어 충분히 여러분들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이거를 같이 강의를 하면서 하다보면 DB를 만 접근할 때 쿼리문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지 아니 배웠던 쿼리문들이지만 어 그런 쿼리문들에 대해서 좀 나오니까요. 어 좀 여러분들이 봐주셨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죠. 자 미니 포토샵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래서 2장에서는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미니 포토샵을 작성한다. 파이썬이 아닌 외부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서 사용할 것이다.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봄으로써 파이썬에는 정말 다양한 외부 라이브러리 즉 다른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활용도 가치가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해봄으로써 다양한 외부 라이브러리 활용하는 방법과 완성도 높은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될 거구요. 자 포토샵 미니 포토샵을 소개를 조금 약간 드리자면 자 포토샵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아마 이강이 IT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포토샵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단정을 짓구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포토샵은 사진에 우리가 효과를 주는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죠. 그죠? 포토샵과 비슷하게 기능을 구현할 건데 비슷한 건 아니구요. 그냥 거기에서 일부 기능을 발췌해서 필요한 기능들만 가지고 와서 우리가 한번 흉내를 내보는 거에요. 이거는 알겠죠?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장을 시켜나가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포토샵 자체는 돈 주고 파는 상업용 라이센스를 들고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예요. 그죠? 돈 주고 사야되요. 근데 뭐 크랙이라는 버전도 있고 어둠의 경로로 이렇게 다운받는 사람들도 꽤 많죠. 저도 뭐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포토샵을 잘 쓰지 않아요. 그런데 포토샵을 예전에 한번 저도 한 적이 있어가지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러한 포토샵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엄청난 프로그램 양이 들어가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죠? 원래 코딩이 엄청나게 어렵지만 파이썬에서는 외부 라이브러리가 편리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요러한 미니 포토샵 정도는 우리가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왼쪽에 원본 사진에다가 이거는 원본 사진이에요. 파일 여기 메뉴 있죠? 그죠? 메뉴를 통해 가지고 자 이거는 각도 조절을 한 거예요. 45도 정도 틀었겠네요. 그죠? 그리고 이거는 좀 밝게 한 거예요. 그죠? 브라이트니스를 이제 밝기를 조금 더 우리가 몇 프로 더 밝게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사진들을 또한 저장할 수 있는 기능까지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왼쪽에 원본 사진을 회전 기능, 밝기 조절 기능을 적용할 것이다. 뭐 또 이거 말고도 뭐 상하 반전도 있고 좌우 반전도 있고 뭐 등등을 우리가 한번 해 볼 겁니다. 자 그 다음은 볼게요. 자 미니 포토샵은 jpg, bmp, bitmap 파일이죠. 그죠? 그리고 png 등을 불러오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미지를 확대, 축소, 회전시키고 어둡게 처리하는 기능을 구현할 것이다. 하지만 zip 파일을 제외하고 jpg 등 컬러 이미지를 이미지이거나 이미지에 효과를 주는 고급 기능은 파이썬에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외부 라이브러리 중에서 필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신 파이썬에서 말이 왜 이렇게 됐죠? 컬러 이미지거나 이미지에 그죠? 컬러 이미지거나죠. 그죠? 그래서 좀 수정을 할게요. 필리지, 컬러 이미지 이거나죠? 이거나 이미지에 효과를 주는 그죠? 이미지에 효과를 주는 효과를 주는 고급 기능은 파이썬에서 기능을 제공을 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대신 파이썬은 외부에서 제작된 많은 프로그램에 편리한 기능을 파이썬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외부 라이브러리가 너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인스톨해서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떠한 뭐 한 메소드 그리고 뭐 클래스가 있다면 메소드 겠죠?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기능을 알고 가져다 쓰기만 하면 돼요. 그죠? 구태우 그 사람이 개발해 놓은 걸 우리가 볼 필요는 없죠. 근데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활용하고 우리만의 생각으로 여러분들만의 생각으로 또 확장해 나가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강력한 외부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즉 엄청나게 많은 외부 개발자나 개발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을 파이썬 안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파이썬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기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쓰는 카카오톡 있죠. 카카오톡도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 게임이라든지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고급 GUI 이미지 처리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연동 데이터베이스 연동도 우리가 SQLite3라는게 있었고 또 MySQL로 연결을 하고 싶다면 PMySQL인가요? PMySQL인가요? 그 모듈이 있어요. 그 모듈을 가지고 땡겨와서 쓰면 돼요. 알겠죠? 등 많은 분야에서 파이썬에서는 모두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떠한 네트워크를 하고 싶다 고급 GUI를 하고 싶다 등등 프로젝트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일단 라이브러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면 거기에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은 서칭을 통해서 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 되죠. 그죠? 미니 포토샵에서는 사용할 외부 라이브러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필로우라는 겁니다. 필로우라는 이미지 라이브러리다.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필로우에서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을 하는 이미지 처리 기능을 파이썬에서도 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필로우를 우리가 인스톨을 해야 되는데 콘솔에서도 인스톨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바이삼에서도 인스톨 하는 방법이 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이썬에서는 인스톨 하는 것을 해봤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콘솔에서 인스톨 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죠. 바이썬에서 필로우 라이브러리 설치를 하는 방법은 이제 바이썬의 이미지 라이브러리인 필로우를 설치하도록 하자. 명령 프롬퍼트를 실행한 다음 cmd 누르면 되죠. 그죠? 거기에 명령어 창에서 그래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필로우를 설치를 한다. 마지막에 successfully installed 어쩌고 저쩌고 라는 메세지가 표시되면 설치가 완료된 것이다. 그리고 successfully installed 메세지 이후 pip 버전에 관련된 메세지가 표시되면 그냥 무시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pip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명령어인데요.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다운받는 명령어인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다운로드 버전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가 됐다 이 말이겠죠. 그런데 그거는 무시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뒤에 캡쳐 떠는 사진이 있으니까 보죠. 자 여기 보시면 명령 프롬퍼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pip install 필로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운로딩을 하죠. 그죠? 그래서 collecting 필로우 해서 다운로딩을 하고 8.2.0 버전 그죠? 이렇게 해서 나오고요. 2.2메가 다운로드 받고 뭐 등등을 해서 installing collected package philow 해서 successfully 나왔다. 그죠? 그러면 성공적으로 인스톨이 된 거예요. 8.2.0 버전이. 그런데 여기 warning이 뜨죠. 주의. 그래서 you are using pip 버전 20년 2월 3일 때 쓰던 걸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고. however 하지만 버전이 지금 21년 1월 1일 is available 사용할 수 있다. 그죠? 이 버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경고는 아니고 뭐 그냥 이제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알겠죠? 그래서 you should consider upgrading via 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python exe를 실행을 하고 pip install 해서 upgrade raid upgrade pip command 명령을 치면 요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주겠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시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위와 같이 philow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면 된다. 그죠? 위와 같이 요렇게 설치하면 끝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우리가 확인하는 방법은 파이선에서 파이선 아이들 있죠? 자 파이선 아이들 쉘이 있어요. 그죠? 쉘.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걸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파이참을 이용하는 게 파이참이 파이선 전용 개발도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까지 우리는 활용을 했던 거고요. 일반적으로 파이선을 처음 배우는 기본 문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대다수가 이 아이들 쉘을 이용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 쉘은 뭐라고 할까요? 뭐 에러를 표시한다든지 뭐 그리고 이제 프린트를 써야 되는데 프린트를 쓰지 않고도 출력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터미널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이선 아이들에서 다음과 같이 PIL을 필러우의 약자로 PIL입니다. PIL을 인포트 한 후에 아무런 메세지가 표시하지 않는다면 필러우 라이브러리가 제대로 설치가 된 거고요. 혹여 설치에 문제가 있다면 오류 메세지가 여기에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올 겁니다. 근데 이대로 따라 하셨다면 문제 없을 겁니다. 이와 동일하게 진행했음에도 오류가 발생한다면 컴퓨터를 재부팅하고 다시 임포트를 해 보고요. 그래도 안 되면요. 질문을 주십시오. 알겠죠? 거의 다 됩니다. 안 되는 경우는 못 봤으니까요. 아시겠죠?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미니 포토샵 기능을 구성하는 구성도를 한번 살펴보죠. 메뉴 구성도인데요. 첫 번째 이제 파일이라는 큰 메뉴 그 다음에 이미지 처리 1, 이미지 처리 2라는 세 개의 큰 메뉴가 있고 그 하위 메뉴, 서브 메뉴에는 각각 파일에는 파일 열기가 있고 파일 저장이 있고 프로그램 종료를 알리는 거 이거는 우리가 파일 다이얼로그 우리 라이브러리 임포트 하면 되겠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뭐 종료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처리할 때 확대, 축소, 상하, 좌우 반전, 회전 이러한 기능들이 여기에 다섯 개 정도가 서브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 처리할 때 밝게, 어둡게, 블러링 블러링은 막 이렇게 이미지를 막 블러 흐리게 처리하는 거죠. 그죠? 엠보싱은 툭 튀어나오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고 칼라 사진이 있다면 흑백 이미지로 또 바꾸는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한 열 가지의 기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기능들이 파이썬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 필러에 있는 기능들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알겠죠? 메뉴 구성을 살펴보면 파일을 열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 기능이죠. 맞나요? 네. 그리고 이미지 처리 1과 이미지 처리 2 메뉴에서는 포토샵과 비슷한 다양한 방법, 다양한 기법에 이미지 처리를 구현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zip 파일만 처리했지만 zip 파일만 처리한 건 아니고 다른 것도 했죠. 그죠? jpg, bmp, png 등도 처리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 각각의 전부 다 이런 것들은 메뉴 구현과 함께 이제 우리가 함수를 선언을 각각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습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구현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미니 포토샵에 대한 내용을 이제 대략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무엇이며 그리고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미니 포토샵에 대한 간단한 소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일단은 UI부터 먼저 만들어야 되죠. GUI부터 그리고 난 다음에 메뉴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하나씩 이렇게 점점점점 만들어 나가도록 할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이제 미니 포토샵하고 성적 처리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 이제부터는 쭉 실습 강의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죠. 다들 고생하셨습니다.